퓨우 퓨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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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퓨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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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유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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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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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시키지 마라 어? 근데 이건 왜 하는 거예요? 아, 신데룩 씨 캐릭터 그리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. 아... 웬 교복이에요? 다 하나 캐릭터 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. 이 교복에는 어색하죠? 일단 찍어볼까요? 아, 이건 준혁 씨 처음 봤겠구나. 이제 거의 다 찍은 것 같은데요? 감사합니다, 도와주셔서. 이제 준혁 씨 차례. 네? 네? 이제 그럼 그러면 일단은 행동력 하나는 최고네. 행복해부터 갈게요. 그러면 좋아요. 좋아요. 되게 좋아요 마이킹 오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